야, 좋아하게 소수해 주니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누이 나 싱구하게 하는 걸 나 싱구하게 하는 걸 빨리 줘봐 뭐 어떻게 줘봐야 돼? 나 이 질문 한 400번 들은 것 같아 오빠 폴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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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제가 레즈를 조금 다른 걸 끼고 왔는데 어떤 색이 좋나요?